자리가 이렇게 여기다가 비가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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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findings 좀 더 익은 차가워 파일 올라오는 맛 와 됐다 으어 쩔쩔 쩔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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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깃튼. 아, 힘들다. 맛있다 하면서. 다시. 냄비. 물 4컵 하나. 컵. 근데 원래 이 당면을 먼저 삶는 건데. 아, 지금 이걸 삶아서 또 먹기가 이것도 원래 건져내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냥 통째로 넣어서 익혀버릴 거예요. 자, 익혀볼게요. 추워. 끓이면은 따뜻해지겠지? 이거 찍어먹는 소스. 끓는 동안. 저는 숯불을 피우고 오겠습니다. 식당. 식당.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거. 이건. 얇은 소스. 축하하는. 수소. 오 끓어요 소스를 넣어야 돼 마라탕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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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면 들어갔어 비주얼 장난 없쥬 오 근데 캠핑 와서 숟가락 젓가락 필요 없는 듯 오 완전 진짜 식당 하나 먹는 마라탕이다 식당 먹는 소스 먹어볼게요 이거는 고량주 얘 샀어요 마트에서 짠 이거 원래 먼저 살 봐가지고 옆에 채반에 이렇게 받쳐 놓으라고 했는데 그럴 시간이 어딨어 살짝 덜 익었네 살짝 덜 익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